M-Wave Meet & Greet 한국을 골라서 서로의 파트를 다 꺼서 불러주세요 대박이다 이거 가사를 알까? 우리 노래 둘이잖아 뭐 할까요? 우리 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할까요? 한번 받아볼게요 Tonight? Tonight 파트가 있어요 자기 거 뽑으면 자기 거 하면 돼요 보영 언니 제일 먼저 뽑히게 돼요 아 내 꼴 내가 안 뽑아야 되는데 자 한 번에 뜯을까요? 아 한 번에 보영이 먼저 열어봅시다 와우 와우 아 잘하겠네 자 보아 언니 아 랩하고 싶었는데 목이 아파 랩 지금 인기순위 최고 어떡하지? 보아 언니 어딘가? 어 제 파트예요 시현 언니는? 자 니네는 이제 거의 보아 파트다 큰일났어 전 자연스럽게 남는 부분 하겠네 근데 나만 바꿔야겠다 나 지원이 아 그래? 아 그래? 그래도 바꿔서 하는 거니까? 어 내가 지원 너 그럼 보영인가 보다 어 나 보영이야 홀 싫은데 아 그럼 저희 여기서 노래 한 번 불러볼까요? 아 아 날아대는 이 밤 잘한다 흥겹지 않은 세상에 답답했지 등 뒤로 느끼는 시선이 차가웠지 그래 난 안 돼 태풍이 할 때쯤 전하고 네가 나타날 거야 저 멀리 밝게 빛나는 저 별빛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 모두 나를 비춰 다시 꿈을 꾸네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도 서로를 위해 꼭 잡아서 다시 날 일으켜 나는 노래하네 다시 날 일으켜 M.Wave meet and greet